We are Super Junior!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!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슈퍼쇼 5가 드디어 또 한국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한 곳이에요 어딘지 아세요? 바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레입니다 쿠알라룸프레 바로 어디냐 어딘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? 호트라인도 스타듀 호트라인도 스타듀 호트라인도 스타듀 말레이시아 오랜만에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댄싱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었었고 저희가 굉장히 또 뜻깊은 곳인데 휘철이형도 오랜만에 슈퍼쇼로 합류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파이팅 넘치게 제가 무대 히어 잡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과 가도록 할게요 그때 봐요 슈퍼쇼 5 쿠알라룸프레에서 만나요 우리 슈퍼쇼 5 쿠알라룸프레 홈레이시아 슈퍼쇼 5 쿠알라룸프레 아멘